모바일 영상 SNS 플랫폼 틱톡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. 모바일 앱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자체고 월간 다운로드 건수 381만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인터페이스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고 영상 길이를 15초로 제한하는 등 비슷한 플랫폼인 유튜브와 차별을 둬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.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이용자 정보를 중국 국가당국과도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아 미국에서 안보 위협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